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반전 반 이스라엘 시위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미국 휩쓸고 있어요 반 이스라엘 시위가 휩쓸고 있다 4월 18일 날 미국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교라는 거에서 반전 시위가 펼쳐졌습니다 아무래도 아랍계와 팔레스타인계를 중심으로 했지만 미국인들도 꽤 많았어요 교중에 텐트를 치고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가자지구 전쟁에 항의하는 거죠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끊어라 라는 반전 시위를 펼쳤는데 원래 콜롬비아 대학교는 반전 시위로 유명한 대학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전쟁 때 반대 시위를 주도적으로 한 대학으로 유명하고 남아공의 인종차별 아니면 이라크 전쟁 할 때도 이라크 전쟁 반대 시위 이런 반전 대학교로 유명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위가 있을 때마다 콜롬비아는 그곳에 있었다 참고로 이 콜롬비아 대학교가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놀라운 게 뉴욕 메나탄에 있대요 와 메나탄에 그 대학교 들어갈 곳은 되나? 우리 주문 뭐 여의도에 있는 거 아니야? 와 한가운데 있어요 한가운데 삐까뻔쩍한 이 건물 한가운데 대학교가 있는 아이비리그 대학교죠 굉장히 잘 나가는 대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런 일이 펼쳐지면 지난번에 축하할 때만 나왔지만 역시 콜롬비아 대학교 총장 네마트 싸픽이라는 총장님이 바로 미국 의회로 송환이 되었습니다 미국 의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반 이스라엘 시위를 하는 학생들을 가만히 놔두냐 총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일 수 있다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에 항의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일 수 있다 그럼 국회의원들이 무슨 소리? 혐오 표현 아니냐 유대인들을 혐오하는 거고 유대인들을 학살하라는 말 아니냐 이거는 제노사이드야 라는 말이니까 퇴학을 포함한 중징계를 해야 된다 학교는 왜 보고 있냐 라고 이제 총장을 불러서 물어보는 거죠 예전에 한번 나왔지만 하버드 총장이 여기서 한마디 했다가 사퇴되셨죠 다른 대학교 총장 세 분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 증언을 했다가 한마디 말 잘못했다가 이제 초토화가 돼서 사퇴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총장님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막 쏘아붙이니까 대학교에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 하지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 특권을 남용할 수가 없고 대량 학살에 관한 얘기를 하면은 학칙 위반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학생들도 유대인 학생들도 모두 멈춰야 된다 그랬더니 의원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신 게 팔레스타인 반전 시위를 할 때 꼭 나오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거래요 어떻게 보면 들고 있는 문구죠 강에서 바다까지 팔레스타인은 자유다 이 위에 있는 거 From the river to the sea 팔레스타인 will be free 이 문구가 있는데 이걸 얘기하면은 정학이나 퇴학을 시킬 거냐 라고 했더니 총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팔레스타인은 자유다라는 말도 혐오 표현이 있기 때문에 징계하고 반유대주의 발언을 하는 교직원들에게는 그 결과를 물을 것이다 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죠 이 청문회가 미국에서도 또 화제가 됐기 때문에 미국 대학교수의협회 회장 아이린 멀비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메카시즘의 시대를 목격하고 있다 메카시즘 옛날에 소위 말해 그 공산주의자로 이렇게 몰아서 막 집단 린치가 하던 거 있잖아요 저 너무 빨갱이요? 하면 이제 막 두들겨 패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걸 메카시즘이라 그러죠 우리는 하원의회에서 펼쳐진 새로운 메카시즘의 시대를 목격하고 있다 친유대주의를 말하지 않으면 두들겨 맞고 있다 언론의 자유는 어디 갔냐 라고 양이 아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치권에 압력도 있기 때문에 대개 경고를 하죠 시위를 하지 말아라 물러가라 몇 월 며칠까지 해산하고 텐트를 철거해라 하지만 학생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계속 반전시위를 하고 점점 더 거세지니까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하지만 점점점점 반전시위 가자전쟁 반대시위가 미국 전체로 퍼집니다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서 유대인 기업가들이 자금 지원을 하기 때문에 대학들이 우리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 특히 몇몇 유대인 기업가들이 학생들을 엄청나게 비판해요 뭐 저런 애들은 퇴학시켜야 된다 이런 강한 말 하니까 니들이 뭔데 라고 하면서 서로 사태질을 하면서 대학 보고 투자자와 기부다 명단을 공개하고 왜 유대인 기업가들한테 막 그렇게 쩔쩔맸냐라고 이제 반대로 치고 나오는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 18일날 뉴욕 경찰이 콜롬비아 대학교에 경찰력을 투입합니다 대학교 반전시위에 공권력이 투입되는 순간인데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체포가 되는 일이 있었어요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면 우리나라 80년대 아니면 90년대 대학교 때 군사독재 시기에 우리나라 대학교에서 많이 보이던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화당 출신의 미 하원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 저 현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방위군 투입을 고려하겠다 군대 투입을 고려하겠다는 말이죠 바이든 대통령한테 직접 요청해서 군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해야겠다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다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기는 전문 시위꾼이 들어가고 폭력 시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군대 투입이 필요하다 근데 이게 딱 느낌이 예전에 1960년대 베트남 반전시위가 안 떠오를 수가 없는데 이때 수천 명의 학생들이 베트남하고 전쟁하는 걸 반대했습니다 주방위군이 들어가서 발포를 했어요 총을 쏴서 학생들 4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4명이 죽은 다음에 전국적인 베트남 반전시위를 불러왔고 히피문화 퍼지고 있대 결국 미국은 베트남에서 패배를 하고 베트남을 떠나게 되는데 이 시위가 떠오른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렉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인데 역시 공화당 출신이에요 시위대가 해산할 때까지 체포할 것이다 시위자들은 감옥에 갈 것이고 증오에 가득 찬 반유대주의 학생들은 퇴학되어야 된다 라는 강력한 얘기를 했고 4월 29일날 치위의 중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컬럼비아계 대학교가 봉쇄가 되고 두 번째로 공권력이 투입이 되는데 이때 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체포가 되고 뉴욕 메나탄 한가운데가 아수라장이 됐다 그럽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의 뭐 군인처럼 입고 있는 경찰력이 투입이 됐죠 대학교 건물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프리 팔레스타인 이런 걸 접고 끝까지 농성하니까 뉴욕 경찰이 학교 건물 문을 부수고 들어가면서 강제 진압을 했던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미국 대학 캠퍼스가 우리나라 옛날에 군사적권 시대에 막 시위에 있고 소유에 있고 그렇게 하고 비슷한 어떤 폭력 또 검거 뭐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5월 3일까지 2,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제 친 팔레스타인 캠퍼스 시위 도중에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뉴스같이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왜 미국의 대학교에서는 친 팔레스타인 시위가 펼쳐지냐 팔레스타인계 학생들이 많아서 그러냐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아랍 학생들이 많아서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결정적으로 퓨 리서치의 어떤 설문조사인데 미국의 젊은이들은 이스라엘보다 팔레스타인에게 공감하는 비중이 더 높다 그럽니다 근데 신기하죠 미국의 나이 많은 분들은 압도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데 미국의 대학생 뻘되는 애들은 팔레스타인에게 공감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14대 33이니까 두 배 정도 됩니다 미국 대학생들이 보기엔 팔레스타인이 피해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미국 어른들이 보기엔 무슨 소리? 이스라엘이 피해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 관점의 차이가 미국의 대학교에서 친 팔레스타인 시위를 저렇게 몰고 온다고 할 수 있고 그럼 미국의 젊은이들은 왜 전통적인 자신들의 우방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편을 안 드냐? 왜 팔레스타인 편을 드냐? 물론 뭐 자유주의적인 성향, 젊으니까 다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인종 다양성이 미국 20대는 굉장히 높죠 물론 이게 단아 아니에요 일부 이유 중에 하나가 50%가 백인입니다 나머지 50%는 히스패닉, 흑인, 아시안 개밖에 섞여 있죠 20대 이하로 내려가면 더더욱 그렇고 인종 다양성도 그렇고 또 약간 아까 말씀드린 반전의 어떤 그런 거는 대학생들이 강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고 이스라엘이 하마스 응징을 위해서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벌이는 것이 용인 가능하냐? 미국의 어르신들은 절반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미국의 20대, 30대들은 아닙니다 대단히 낮아요 하마스 응징을 위해서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벌이는 걸 용인할 수 있다가 21%밖에 안 돼요 그래도 전쟁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미국 청년들이 많다는 거죠 특히 미국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팔레스타인에게 공감하는 비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30대, 40대까지 가도 이스라엘보다 팔레스타인에게 더 공감을 많이 해요 공화당은 완전히 반대예요 민주당은 20대가 47%가 팔레스타인에게 공감하고 30, 40대도 27%가 팔레스타인에게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 20대, 40대들이 팔레스타인에게 더 많이 공감을 한다는 건데 자, 이쯤에서 여러분들은 하나 눈치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딜레마에 빠진 사람이 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바이든 이게 엄청난 딜레마예요, 바이든 입장에선 자신의 지지 기반에서 팔레스타인 공감률이 높아요 20대 미국인들은 바이든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줍니다 30대도 바이든이 높아 바이든에게 60%를 몰아줬어요 4년 전 투표해서 트럼프엔 36밖에 안 줬어 근데 바이든은 그러면 누구 눈치를 봐야 돼? 대학교에서 줄게 소위 말해 반전시위 아니면 친 팔레스타인 반 유대시위가 나면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됩니까? 바이든은 트럼프는 확실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 편 아니야 제대로 잘못했구만? 문제가 있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바이든은 같이 삿대질하려고 보니까 나한테 표를 주는 애들이야 삿대질하려다가 아유 잘해 아유 왜 그래 잘해야지 근데 너무 잘해야지 그러면 저쪽에 있는 미국의 주류 세력 유대인들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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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편을 드는 거야 이거 바이든 이제 보니까 우리 편 아니었어요 이러면 뭐 엄청난 딜레마라고 할 수 있어 엄청난 딜레마 그래서 보면은 말이 어떻게 나오느냐 백악관 대변인한테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학생들은 징계를 받아야 되냐 암 암 암 암 그건 암 유니버시티가 그 어 더 온 디시전을 해야죠 스스로 알아서 할 일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찰 불러서 진압해야 되는가 암 암 그건 어 대학교 요청하면 할 수도 있죠 어 그 데스업트 칼리지 오케이 오케이 대학교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된다 아니 뭐 입장 없습니까 다음 기자 다음 기자 이게 애매해 뭐 그렇다고 유대인 표현을 안 들 수도 없고 지금 항의하고 시위하는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표를 주는 사람들인데 비난할 수도 없고 이때를 놓치지 않는 분이 있죠 당연히 트럼프가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이렇게 합니다 이거 보세요 대학 캠퍼스가 극단주의자들과 급진 좌파 선동가들에게 점령당해서 폭력으로 황폐해지고 있는데 바이든은 뭐를 하고 있습니까 아무 곳에도 없어요 뭐 대학교에서 알아라 이게 말이 됩니까 저런 약해 빠진 사람을 대통령으로 두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는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입을 열고 말을 하라고 하세요 말을 하라고 이거 뭐 이거 대학교 이대로 둬서 됩니까 군대라도 출동해야지 말이야 지금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있고 당연히 트럼프가 열변을 토할 수 있는 건 방금 말씀드렸지만 공화당 지지자들은 이스라엘에 아주 강하게 공감합니다 70%대 70%대 공화당 어르신들은 팔레스타인에 공감한다가 3%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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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미국의 주류잖아요 주류 없어 3% 뭐야 0이랑 똑같고 공화당 지지자들은 팔레스타인 지지율이 한 자리에 빠야 돼 한 자리에 빠야 돼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완전 마음 놓고 깔 수 있죠 어차피 나 표준의 아니에요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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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퇴학시켜요 저건 퇴학 아닙니까 저거 저거 감옥 가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트럼프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바이든도 정치공학적으로만 보면 명확하긴 합니다 미국인들 중 이스라엘 지지자가 훨씬 많아요 두 배가 넘는 설명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는 이게 훨씬 많으니까 당연히 이 편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가 대부분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쪽인데 여기를 비단하기엔 여기가 내재지자라는 게 문제예요 여기가 트럼프 지지했으면 지금 난리 났지 감옥에 꽉 차있을걸 지금쯤 다 들어가느라고 근데 문제는 여기가 나를 지지하는 친구들이라는 게 이제 문제가 대단히 크죠 그래서 바이든은 반유대 시위로 비판합니다 이렇게 비판해요 질서가 없다 질서가 승리해야지 쟤들은 질서가 없어 시위할 권리는 있지만 그쵸 이걸 없다라고 할 수는 없고 있지만 혼란을 일으킬 권리는 없어 시위가 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야 이거는 시위가 아니다 폭동이야 폭동 폭동이고 약탈이지 시위가 아니야 명백하고 단순하게 불법 내가 너희들의 뜻에 어긋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법을 따르지 않은 거니까 불법이라는 거지 그거 폭동이고 약탈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 기소되어 하는 거다 라고 어떻게 보면 약간 에메르송하게 말을 했죠 뭐 너희들을 지지한다 이런 건 아니고 안 지지한다도 아닌데 불법적인 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 흔히 고위 공무원분들이 많이 이런 얘기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화법을 택하셨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하 어려워요 이도 저도 아니잖아 우리 편도 안 들어줘 그리고 실제로 하는 걸 보면은 와서 경찰 출동하고 해 20대 바이든 지지율이 젊은 층의 바이든 지지율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라는 그런 쪽에서 바이든 지지율이 박살이 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를 지지해주던 사람들인데 지금 트럼프하고 거의 붙었어요 물론 이런 어떤 젊은 청년들이 트럼프를 지지할 일은 별로 없는데 바이든 하는 걸 보니까 싫다는 거죠 지금 붙었고 MBC 조사에서는 트럼프가 바이든을 청년들한테 역전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어... 아마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 천하의 이런 원수 같은 놈이 이게 저기야 하군이야 나 그 애가 그렇게 지지를 해주는데 그거 그만 좀 하라니까 조금 이따가 대선 끝나면 해 대선 끝나면 이거 이스라엘 지지를 안 할 수도 없고 지지를 하고 그러지 말라니까 핵심 지지층이 흔들리고 내 표 주는 애들한테 지금 에메르송한데 얘는 자꾸 뭐 아휴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게 미국의 현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아이 몰라 청년층 표 안 받아 어... 인구수 많습니다 인구수 많아 여긴 투표율도 높아요 물론 우리나라 투표율 많이 높아였죠 우리나라 지금 청년 투표율이 역대 가장 높은 쪽인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50%까지 올랐어요 야 그러면 이거 버릴 수도 없고 게다가 이쪽은 어차피 막 당이 확고하지 않아 원래 어느 나라나 젊은 청년들은 확고하지 않아 의견에 따라 왔다 갔다 하죠 정책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부동칭이 많아요 소위 말해 부동칭이 여기 보면은 요 여튼 요색이 부동칭인데 18에서 29세가 부동칭이 가장 많아요 29% 거의 30%죠 30에서 49세도 20%예요 나머지는 거의 결정이 돼 있으니까 이쪽에 마음을 잡는 게 문제인데 아하 지금 거기서 밀리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슈 선정에서 밀리고 있다는 거하고 똑같고 그리고 바이든은 마음이 급해요 저런 젊은 층 지지율이 비상이야 왜냐하면 사실은 젊은 층한테 인기가 별로 없을 수밖에 없지 한국과 똑같이 미국도 집가가 물가가 크게 올랐어요 바이든 집권하는 동안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얼마가 올랐냐 40% 올랐어요 우린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당연히 청년 지지율이 좋을 수가 없죠 어떻게 살겠어 아 이거 어떻게 살겠어 이제 결혼해서 집 살 친구들이 보니까 집값이 많이 올랐어 이거 뭐야 바로 대통령 욕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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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뽑아줬더니 이렇게 만들었어요 미국의 Z세대 응답자 중에 33%가 주택 구매가 영원히 불가능할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인기가 좋을 수가 없고 고용 좋지 않냐 고용 요즘에 이렇게 취업자 잘 되고 실업률도 최저더라 미국 청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슷해 신규 고용이 늘어났지 하지만 그건 대부분 저소득 일자리야 공공 일자리 건설 레저 숙박 이거는 우리가 바라는 일자리가 아니야 저속도도 마다하지 않는 이민자들에 대한 일자리지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뭡니까 테크 금융 법률 회계 이쪽은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바로 이해가 되네 사람들은 고용시장이 호황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거 별거 아니다 왜냐 저숙년 저임금 일자리지 우리가 말하는 금융 소프트웨어 AI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고임금 일자리 이거 줄고 있다 라고 또 불만을 토로한다는 거죠 그래서 게다가 뭐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 비슷했지만 최근에 남녀 갈등 문화전쟁 이런 거 하니까 또 미국의 젊은 남성들은 왜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또 우리가 억압자입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물론 그렇다고 미국의 청년들이 트럼프를 막 지지하는 건 아니죠 미국의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현재 대선 후보를 둘 다 바꾸고 싶다 66% 하하하하 둘 다 싫다는 거죠 이분도 싫고 저분도 싫고 다 싫다 새로운 뭐 없냐 근데 없잖아 1번 아니면 2번이라는데 뭐 어떡하겠어 지금 그런 상황에 쳐있는 게 미국 청년들인데 어쨌건 지금 이슈 자체가 바이든이 자기들을 탄압하는 쪽으로 하니까 싫다는 거죠 선전된 이슈에서 완전히 밀렸어요 뭐 가자지구 저 사태 이스라엘 저 사태로 완전히 이슈에서 밀리면서 이 표들이 또 트럼프 쪽으로 뭐 차악을 뽑는다 싫은 사람 안 준다 이런 쪽으로 가니까 바이든은 현재 굉장히 난관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젊은 층들의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 묘수가 필요하죠 이대로 쭉 가면은 아직도 사실은 치열해요 5대5라고 보는데 밀릴 수 있어요 이대로 가면 질 수 있단 말이야 집토끼는 잡아야지 산토끼는 놓치더라도 집토끼는 잡고 남은 산토끼를 갖고 오냐 많이 할 문제인데 집토끼가 떠나가게 생겼어 지금 막 저렇게 시위하고 경찰역 출동하고 애들 대학생들이 막 감옥에 가서 들어가고 이런 게 자기한테 좋은 모습이 아니잖아 그럼 묘수가 필요합니다 묘수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약간 묘수인데 여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민주당은 2024년 5월 1일날 미국의 바이든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새로운 어떤 안건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새로운 이슈 우리가 유리한 그게 대마초 합법화 법안이란 걸 제출했어요 시위로 관심이 가있는 관심을 딴 걸로 바꿔야 돼 이렇게 이쪽으로 지금 그 이슈 때문에 바이든이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그러면 우리는 약간 얘기가 애매러송하니까 시선을 돌려야 돼 다른 더 큰 뭘로 좀 이렇게 유리한 쪽으로 이슈가 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딱 5월 1일날 다시 제출했는데 아니 갑자기 왜 대마초냐 대마초 다른 말로 마리화나 칸나비 뭐 이렇게 부르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유의어인 것 같습니다 유의어 갑자기 이 순간에 왜 대마초 합법화를 갑자기 미국 민주당이 들고 오냐 당연히 지지율이 엄청 높은 법안입니다 대마초 합법화 지지율이 미국에서 70%가 찍혔어요 와 옛날에 12%였는데 70%가 찍혔고 게다가 누가 좋아하냐 저 법안은 40대 이하 젊은 층들이 좋아합니다 어르신들은 싫어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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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아니에요 이런 거 다 금지해야지 싫어해도 43%긴 한데 젊은 층들은 70% 60%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슈를 돌려야죠 나한테 내가 싫어서 절로 떠난다는 친구들을 잡아두는 이슈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사실 바이더한테 큰 부담도 없는 게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이미 대마초가 합법화 돼 있습니다 미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합법화 지역에 거주돼 있어요 사실은 많이 합법화 돼 있는데 이슈몰이가 가능하죠 저 법안을 앞에 내세우면 반대에 찬성하는 게 언론을 덮으면 자기는 찬성 쪽에 있으니까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자기는 강하게 하는 합법조이기 때문에 내가 이슈몰이를 하고 의견을 강하게 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대체로 민주당이 강세를 하고 있는 미국의 서쪽이나 이쪽 동쪽 이쪽은 합법화고요 아무래도 종교 이런 게 좀 강하고 공화당의 강세인 쪽은 규제 중이고 좀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저 캘리포니아 이쪽에 대마초가 합법화인데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진짜 이런가 공연 도중 래퍼가 관객들에게 대마초 수증기 대포를 뿌렸다 관객들이 푸쩌 핸즈업하면서 환호성을 줄였다는 거죠 이게 1분가 이게 대마초를 정말 저렇게 많이 피나 합법화라고 담배처럼 해도 되는지 합법화라니까 해도 된다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좀 문화적으로 많이 퍼져 있다는 거죠 미국 전체 성인 중에 한 달에 열흘 이상 열흘이면 꽤 많이 피는 거죠 3일에 한 번 이상 대마초를 소배하는 비율이 9% 거의 10% 가까이 나오니까 나름 널리 퍼져있는 문화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대마초가 마약 중에서는 좀 약한 마약인가 별게 아닌가 담배 같은 건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확자가 아니니까 현재 미국 정부 분류의 기준에 따르면 1등급 약물입니다 약간 엑스토시 헤로인 옆에 있는데 이게 물론 그 아마 저런 걸 거예요 중독성 뭐 이런 거 같아 코카인 펜타닐이 2등급인데 대마초가 1등급이야 필로폰이 2등급인데 야 이게 뭐야 그럼 엄청나게 위험한 약물 아니냐 그래서 바이든이 2020년 대선할 때 대마초 분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3등급으로 낮추겠다라는 공약을 걸었습니다 대마초 비범죄화 해야 돼 이거 담배같이 해야 되는데 1등급이니까 잘못되었어 3등급으로 낮추겠다 그래서 현재 미 보건복지부가 3등급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아마 3등급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월 30일 날 엊그제 미 법무부 산하 마약 단속국이 대마초를 3등급 덜 위험한 약물로 재분류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재분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바이든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강합니다 대마초 합법화 대마초 소지 및 사용으로 인해서 범죄 기록에 남는 거 잘못됐다 고용, 주택, 교육 기회가 날아갔고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 수많은 생명이 없어졌다 이건 뭐지? 수많은 생명이 없어졌다 모르겠네 하여튼 이제는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을 때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약간 젊은 층을 향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싫어해요 대마초 합법화에 대해서 보시면은 대마초가 긍정적이라는 비중이 33, 32, 14, 8%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20대와 30대는 대단히 높아요 아까 얘기 드렸지만 20대는 막 70%가 긍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수많은 굉장히 좀 강하게 될 수 있죠 그리고 당적으로 봐도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은 75%를 지지하고 무당층도 67% 공화당도 54%이기 때문에 사실은 54%면은 미국인들은 초당적으로 어느 정도는 찬성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럼프에 비해서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트럼프는 대마초 합법화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분이 약간 입을 잘 안 엽니다 이게 거꾸로야 바이든은 저 시위에 대해서 입을 열기 힘들잖아요 강하게 반대하기 힘들단 말이야 반유대 시위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려니 내짓이자고 손가락질을 안 하려니 이게 딜레마인데 트럼프는 반대요 대마초 합법화가 딜레마야 찬성! 찬성하면 그렇잖아 쟤들이 어... 반대! 그럼 나한테 오는 쟤들... 이게 약간 애매해! 트럼프는 대마초 합법화에 대해서 약간 오히려 딜레마에 걸려있죠 마음속으로는 보기엔 찬성을 하고 싶은 거 같은데 자신을 지지하는 전통적인 그런 소위 말해서 나이 많은 백인 유주의 그런 사회 종교 세계에 강한 그런 사회는 싫어하니까 그래서 그의 의중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의견을 얘기를 안 해 이 이슈를 몰이하면 바이든 득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아마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왜냐하면 공화당 내에서도 온건한 공화당 온건파 마이클 존스 아까 전에 하원의장 이런 사람들은 반대하는데 강성 트럼프 충성파라고 의견한 사람들은 대마초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어요 이걸 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닌가 또 트럼프는 재임 시절에 농업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말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처해 있는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죠 한마디로 대마초로 이슈모리 하면 바이든이 득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렇게 이슈모리 하는 것 같고 저렇게 가자지고 팔레스타인 반유대, 친유대인 이걸로 이슈모리 하면 트럼프가 뭔가 득을 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커다란 이슈 두 개가 서로 부딪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반전 시위라고 해야 되나 좀 애매하긴 하죠 뭐가 혐오 시위고 뭐가 표현의 자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대학교에서 미국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반전 시위죠 일종의 반전 시위 반전 시위가 펼쳐지고 있고 미국 사회가 감논의 박에 빠져 있다는 게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